나무 다듬는 소리 들리죠? 오늘은 바오세미농원의 주말 시간이요 옆에 나의 꽃길 나무 다듬어 두 번 있습니다 여기가 3마리 꽃 몰려있는건데요 꽃나무들이 길을 덮쳐가지고 1년에 몇번씩 나무를 쳐주고 있답니다 우리집 농원관리는 우리 신랑이 하는거구요 요 아래서부터 다 했네요 여보 그만하세요 그러전에도 그만할거에요 하루에 1시간만 주말시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지마세요 1시간 딱 이라고 그만해라구 철컥 인증서 타고 여보 나 위에서 고추밭에 풀 뽑았어 딱 1시간 뽑았네 요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와 하얀 나비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네요 예쁘네 1문제 감사합니다.